가장 훌륭한 선물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한 승용차를 놓고 북한이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조금 전 크레인공은 이 차가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세단 아우루스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에 제작비만 1,700억 원을 알려진 차량입니다. 핵실험을 하고 판도미사일을 쏘는 북한을 대상으로 유엔 안보리는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하고 있지만 북한과 러시아 모두 마치 이를 비웃는 듯합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산 전용 승용차를 선물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박정천 노동당 비서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승용차를 건네받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두 나라 수뇌부의 각별한 친분관계에 뚜렷한 증시라며 가장 훌륭한 선물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 북러관계가 매우 긴밀하다. 또 대외적으로는 북러관계가 매우 적극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해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아우루스를 소개하는 장면이 공개됐는데 크렐민궁은 동일한 차종을 선물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아우루스는 제작비만 1,700억 원 규모의 고급 승용차로 6cm의 방탄유리에 로켓포나 대전차 쥐뢰에도 안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아나무 인격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하며 러시아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고급 승용차를 포함하여 원산지와 무관하게 모든 운송수단의 북한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팝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를 공급하는 데에 대한 고마움도 있지만 북한이 원하는 첨단 무기 기술을 제공하지 않아 생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선물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